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서일까요? 1인용 밥솥, 1인용 가구처럼 혼자 사는 사람을 겨냥한 상품 매출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도시락까지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도 명절 기분을 낼 수 있도록 출시된 편의점 도시락인데요. 지난주 추석 연휴에 이 나홀로족을 겨냥한 명절 도시락 매출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명절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명절에도 혼자 있을 주변 사람들과 싸우신 명절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